그 중 하나지 뭐, 파도를 못하거나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거나. 무슨 말을? 아니야, 둘 다. 내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. 그래, 나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겠지? 그게 아니라. 농이야. 아니, 뭔 바다가 동네 오물가도 아니고. 그리고 나 이제 진짜 들어가야 돼. 이왕 늦은 거 밥이나 먹고 가, 식구들도 보고. 바다는 다음에 꼭 같이 보러 가자. 가자. 밥 먹으러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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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. 어, 야. 아우, 야. 사랑해, 야. 수성분이다. 뭐야? 어, 잠깐만. 어? 아, 이게. 응? 그 놀이게 네 거야? 어. 헌데 왜 반쪽 분이야? 글쎄. 나도 잘 몰라? 어서 가자. 난 아는데. 응? 이거 그거잖아. 사랑의 증표. 누구야? 사실 진짜 있었지, 마님? 에이, 무슨 소리야. 아니야, 빨리 가자. 당황하네? 진짜 있었어? 하... 수상해, 수상해. 아, 아니라니까. 아, 너 뭐... 다 같이. 어휴, 씨. 으아... 아시기 여론도 없고,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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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계시고. 눈깔도 멀쩡 오신디? 믿기 어려우신 거 알아요. 네가 영모를 막을 것이고요, 황태도 빼낼 것이고요, 그리고 아들이시라고 왕, 임금, 세자, 왕자 이런 거 네가? 그런 것 같아요. 아이고, 미쳐볼까, 아이고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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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치실 분도 아니고, 저, 근데 참말로 왕이야, 미쳐볼까, 아이지. 사부님 그러지 마세요. 나도 여러 개 싫은디, 보마하고 매미, 저절로 공손해지는디, 어쩔 거요. 사부님, 사부님이 도와주셔야 돼요. 아, 누구 명이시라고. 아니죠? 도와야지. 사부의 도로서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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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